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 운항이 재개됩니다. 인천항망공사는 인천과 제주 간 물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항 연안 2부두 선석을 화물선 운항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인천항 연안 2부두 선석은 올해 초 운항이 중단된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이용하던 곳으로 화물선 운항은 여객항로가 재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 부두 선석 사용을 희망하는 선사는 오는 13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